안녕하세요 패싱유튜버 훈입니다. 오늘은 돈, 시간뿐만 아니라 쇼핑에 쓸 체력까지 부족한 20대부터 30대 그리고 40대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가성비, 가신비 완벽한 쇼핑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효율적인 쇼핑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인들이 깔끔하게 입기 좋은 옷들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옷에 쓸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고민들을 줄이고 가성비, 가신비 있게 구매하기 좋은 방법은 바로 댄블에 있는데요. 댄블은 20대부터 30, 40 직장인 남성분들을 위한 맞춤 스타일과 사이즈 추천을 무료로 해주는 나만의 스타일리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 직장인 남성 쇼핑몰이에요. 무작위 추천이 아닌 기본적인 신체 정보와 평소 어떤 가격대의 브랜드를 구매하는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이미지 셀렉을 통해 전문 스타일리스트 분이 여러가지 스타일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쇼핑 또한 일로 느껴질 때가 많은데 댄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하나하나 다 입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무료로 사이즈도 다 골라주셔서 시간, 에너지를 아껴 예쁜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큐레이션을 받아봤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 애습 제품으로만 이루어진 스타일로 요청드려봤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모두 애습 제품들로 댄블에서 직접 스타일링해주신 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직장인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셔츠에요. 이 제품은 출글룩이 입어도 전혀 손색없는 보편적이고 스테디한 베이직 형태의 셔츠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핏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세미오버핏으로 출근하실 때나 주말에 놀러가실 때 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길에서 흔히 자주 보시는 채도 높은 블루가 아닌 레슨만의 감도 있는 파스텔톤의 연한 퓨어 블루 컬러로 부드러우면서 컴퓨터 무드의 스타일링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또 착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터치감과 소매 실루엣이었는데요. 비치지 않는 얇은 두께감에 페이퍼 셔츠와 같이 바스락거리고 활동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소매 둘레를 줄여서 그런지 무심하게 툭툭 소매를 걷어줬을 때 생기는 이 실루엣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베이직한 디자인에 세심하게 신경쓴 핏, 디테일 그리고 사계절 활용하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회사 다니실 때 캐주얼하게 입을 셔츠 사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셔츠와 함께 매치한 신호 팬츠에요. 신호 팬츠는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유행에 관계없이 오랜 시간 두고 스타일링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팬츠인데요. 클래식한 아이템에 맞게 베이직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허리, 허벅지가 여유있는 와이드한 핏으로 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이번에 S배 신호 팬츠를 착용하면서 저는 컬러감과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더스티 베이지라고 해서 클래식함과 거리가 멀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본 베이지에 톤이 조금 다운된 컬러로 조금 더 클래식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블루 컬러의 셔츠와의 합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핏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올 때 공 뜨는 핏이 아닌 일자로 떨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신발을 충분히 덮는 긴 기장으로 다리까지 길어 보여 디테일 없이 핏,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더 컬러로 블랙도 있는데 회사에 복장 규제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무난한 검정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복장에 있어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더스트 베이지 컬러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갖고 계시면 이번 가을, 겨울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는 니트예요. 이 제품은 하이 게이지 이름에 맞게 맥라인, 소매 밑단이 적절히 조여주면서 여러가지 연출을 했을 때도 잘 흘러내리지 않는 하치 조직의 튼튼한 니트인데요. 그래서 여유 있는 오버핏에 튼튼한 내구성으로 핏까지 잘 잡아줘 어깨도 넓어 보여 체형 보안까지 돼요. 그리고 저는 니트를 입을 때 약간한 터치감이 싫어 주로 흰색 이너 위에 니트를 착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튼튼한 내구성과 달리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맨살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착용했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매 시부리가 튼튼하다 보니 소매를 걷었을 때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서도 실루엣까지 예뻐서 이너뿐만 아니라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도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품으로 입을 제대로 된 니트 없으신 분들은 차분한 컬러감에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체형 보안까지 해주는 이 제품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단품,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기본 니트예요. 이 제품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니트와 같이 넥라인, 소매 밑단의 시부리가 튼튼해 여러 연출했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아 전체적으로 예쁜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요. 가을이 주는 무드와 잘 맞는 포트 밀크 컬러로 가을의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핏을 봤을 때 앞서 소개해드린 니트는 핫지 조직으로 확실히 속해감도 있고 핏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편이라면 이 제품은 기본 조직으로 핫지 조직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를 띄고 시보리 부분의 튼튼함으로 흘러내리는 핏을 예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사용했을 때도 예쁘지만 자켓의 이너로도 부담없이 활용하기 좋은 니트예요. 베이직한 디자인이지만 컬러감과 핏으로 충분히 코디 완성도를 높여주고 거기에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아이템인 신호 팬츠와 더비를 함께 매치해주시면 과하지 않은 심플하면서 감성까지 챙긴 비즈니스 룩을 완성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트로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나만의 스타일리스트를 만날 수 있는 덴블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제품 모두 덴블 큐레이션 서비스로 받아본 제품들이고 사이즈도 직접 다 골라주셔서 쇼핑에 드는 시간, 에너지 모두 줄이면서 예쁜 스타일링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덴블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